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 스쿨과 인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되도록 가르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봐라 그러려면 최소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두 가지 차원 중생의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군데군데 같이 실어서 연결되도록 해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지금 고민이 많아고 또 해결해야 될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다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정도로 압축하면 그게 다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 지금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이 해결해야 될 숙제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세요 해보면 사실 열 가지 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많이도 말고 딱 두 가지만 해결해도 여덟 가지가 저절로 두루루루 해결된다는 것 이게 이팔 청춘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많은 고민, 걱정, 근심이 있지만 사실은 한 두 가지를 해결하면 그 덕분에 나머지가 아주 끼어져서 저절로 여덟 개, 아홉 개가 해결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본인의 노력과 주의 도움에 의해서 마무리해서 돌아가도록 인년 과보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게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우리 금교정진도 한 열 가지씩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뭐 할 게 너무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알면 세상 참으로 살기가 쉽고 간단하니 왜 우리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결국 아무리 살던 것이 쌓이봤자 한 개만 하는 것이니까 한 개만 하면 되네 하면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는 것 결국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만 완벽하게 해보세요 그럼 나머지가 그렇게 쉽습니다 왜 하나에서 어느 구사력이 나옴으로써 나머지 어느 구사력도 와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 성취감이 나머지로 쉽게 편하게 도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라도 말입니다 거기 자신의 자신감을 끌어올려서 다 도전하게 만들어주니까요 하나부터 완벽하게 해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탄력이 붙을든 그때는 쑥쑥 뻗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도전장 내밀고 하나씩 해보세요 해내는 여러분의 추천드립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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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설명 quo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